아, 이제 하루 남았네. 야, 이런 데 처음이다. 역대급인데? 줄 수는 거야? 뭐야, 벌써 줄 수는 거야, 지금? 마지막 날 장난 아니네. 몰아친다, 몰아친다. 몰아칩니다, 몰아칩니다. 파티, 모아칩니다. 파티, 모아칩니다. 자장, 짬뽕, 상추. 네, 당첨. 짬뽕하고 두 개 다 해야 되죠? 응. 짬뽕하고? 네. 형은 짬뽕 하시겠어요? 짜장면 하시겠어요? 짬뽕 만들게. 형은 짬뽕 하시고. 다른 데 어땠어? 안 매웠어? 저는 양파 별로 안 매웠어요. 뭐? 아니 에릭은? 벌써 원래 그거 맞네요. 신화 멤버 양파 냄새 안 무서워해요. 와, 고기 뭐야. 와, 고기 파티하고 싶다. 지금 이런 완전 센 고기 갖고 탕수 끓으면. 진짜 맛있겠다. 이렇게 분당해서 하면 금방 끝나겠다. 짬뽕은. 한 거 같나? 아우지? 그러니까, 술 때 안 쉬고. 쉴 때 딴 짓 하다 했는지 잘 안 들었네. 그러니까. 셰프님, 제로 선진은 8시부터 하면 되나요? 8시, 8시 다 안에서 하면 되나요? 네. 셰프님 끄어. 잘 왔어. 셰프님, 택시. 네. 셰프님, 택시. 셰프님, 택시. 셰프님, 택시. 셰프님, 택시. 힘들어. 한국말 할이야, 영화 할이야. 네? 저는 운전했으니까 봐줘야지. 차 누가. 아, 맞다. 제가 리드를 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벨트 매세요. 바로 계세요. 저 언니 제일 피곤할 거야, 운전하고. 손님 대하는 게 힘들잖아요, 지금. 우와. 가면 운전하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보너스로 푹 자라. 쓸 수 없다. 이 정도, 이 정도. 옆으로. 이렇게. 잘하다가 마지막에. 솔직히 저도 뭐 없어서 한 일인데. 알람 자체를 아예 안 맞췄다는데. 일어나니까 3년이 지났네. 아, 3년이 됐구나. 존박이 일어날 때가 됐는데. 이거는 4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 빠져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네. 이거 저기. 아, 여기 선배로서 어떻게 이거 뭐. 어? 저거 목소리가 나는데? 지금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어. 봤어? 어? 어? 아, 아니. 아, 왔는지 알고? 제가 이 정도면 환생했다고. 제가 환생을 했습니다. 너무 잡이 푹 들어선 못 깨웠어. 존이 마지막에 큰 웃음을 주네. 내가 마지막이네. 마지막 준비는 존이 없네? 우와. 존댓다. 하아... 셰프님, 제로순지는 8시부터 하면 되나요? 8시, 8시부터 하면 되나요? 네, 네 반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저기 딱딱 소리가 날 텐데, 지금 아우, 저기... 잘 바뀌어야 돼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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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조원! 나 자신인 줄 알았어 지금 난리 났어, 지금 운송원 스태프들 검색어 1위야 1시간 1시간 1분 지갑겠습니다 아, 1시간 1분 아, 저 시간 보면 깜짝 놀랐어요 검색어 1위야 혹시 8시에 다 모이셨어요? 어 그 전부터 저, 분위기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어? 놀랬어, 좀 저거 저거 어 글쎄, 이거 다 죽구나 칼 잘 안 들지? 칼 갈아서 엄청, 엄청한데요? 제가 손 조심했는데 네 좀 깨우시지 응? 자 어 준비해 준비해야지 응? 아, 세수 마라잉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, 쟤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경환이가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 늦으면은 친 가족도 카보 못하는 시간 내일 거기 바쁠 거라고 그랬나? 진짜 바쁠려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장난 아니다 오늘 좀 미친 거 같아 하하하하 기계 같다 기계 우와 지금 그 중축칼 잡는데 겁 안 나? 네 이제는 그 훨씬 편해요 어,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겁을 겁먹 낀 거야 그러면 점점 점점 돈다 자꾸 쓰는 거 처음엔 무거웠는데 몸에 딱 붙이고 하니까 그건 편한 거 같아 응 아 칼을 완전히 집어넣지 말고 옆에 동화시 쌀하네 아,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아 하나, 둘, 셋 라스트 빅 펑키 펑스 파이팅 가시죠 자, 오늘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아 오늘 최고 매출로 마무리 한 번 아 그건 최고지 최고 매시죠 그럼요?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무슨 요일이지, 여기? 금요일이요 금요일? 프라이데이 물소입니다 후라이데이니까 그 짜장이가 후라이 하나 올려줄까? 하하 좋죠 안 돼, 안 돼 후라이 하면 안 돼 그쪽에 쓸 일 불 써야 돼 다 털고 가면 좋겠다 뿌듯하게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한 가지 그 다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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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주세요. 우와. 3스타. 내일이 저희가 드리는 것만 통과하면? 오늘 좀 쉬웠으니까 내일. 2배거든. 토탈의 2배. 곱하기. 스릴 있겠다 내일. 오마이갓. 2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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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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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배. 1배. 2배. 2배. 1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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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배. 1 LE. 2배. 3. 감사합니다.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장사 마지막 날. 미니진 한번 해봅시다. 해봅시다, 화이팅! 화이팅! Alright, first customer. Can I get a 짜장? One 짜장 with that bill? Yeah. I should add the tangsu. And the tangsu? How can I help? Can I please do a number one? Number one would that be all? And what'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rinks? So this is yuzu aid, which is a citrus base. Okay. And this is a berry drink. It's a five berry flavor. It's Korean. Okay, I'll do the, yeah, I'll do the berry one. The berry? Yeah. Got it. Awesome, thanks. What can I get you? The combo. The combo. Yeah. The tangsu? Yeah. Can we get a, let's do a combo. The combo. Yeah. The combo. The combo. Yeah. Can we get the combo menu and the tangsu? Okay. Yeah. Well, it's a爆发. Good idea. Good idea. 주문 너무 비누면 한 번씩 끊어줘. 수분 좀 있겠어. 일단 내줄게. 원두국 나서 나오고. 감사합니다. 하나. 오더 넘버 원. 큥리미eland. 임시. 너무 듬 burgers. 임시ρα 베 cared. 임시. Thank you. Enjoy. Was that your other thing that you ordered? No. Good night, Jamie. Do you think she's a top job? Yes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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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good. I did a couple of other things?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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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는 남김 그리고 또 한가리 후추 키우기 후추 추억 잘 먹기 좋은 전문! 맛있어